네, 이슈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IS 연료보고서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는 뉴스입니다. BIS가 국제결제은행이죠. 세계 각국의 은행들이 왜곡한 거래를 할 때 중개 역할을 해주는 국제결제은행인데요. 국제결제은행은 암호화폐에 과대포장을 넘어라는 연료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은 환경 제한이 될 수 있고 인터넷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했는데요. 지난 2월에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 총재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거품이고 폰지사기 위험이 있고 환경재난의 결합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품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폰지사기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여러 가지 금융사기가 많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 같고요. 환경재납의 결합이라는 것은 이제 전기, 채굴하기 위해서 전기량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쓴다. 환경재납의 결합이다라고 2월에 카르스텐스 총재가 입장을 밝혔는데 비슷한 입장을 현재 연료보고서도 내놨습니다. 암호화폐 문제점으로 첫 번째로는 불안정한 가격을 우선 지적했는데요. 현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하락하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한 가격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암호화폐 발행, 그러니까 채굴이겠죠. 발행의 정기 소모가 과다하다는 지적도 했고요. 또한 결제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인터넷을 마비시킬 우려도 있다라는 보고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시스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같이 현재 기술하고 있습니다. P2P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수수료도 절감하고 투명성도 보장할 수 있고요. 현재 복잡한 무역금융 결제 시스템에서도 P2P를 이용하면 무역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실어놨는데요. BIS의 국제결제인회의 이 연례 보고서를 정리해보면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내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을 해내면 오히려 암호화폐가 긍정적으로 더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준다는 점에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뉴스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미국 증권위원회가 ICO는 증권법 적용이 가능한가라는 뉴스입니다. 지난번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미국 증권위원회에서 증권이 아니다, 증권으로 분류가 안 된다는 입장을 발표했었죠. 그 후에 잠시 가격이 폭등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탈중앙화와 제3자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감안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미국 SEC에서 증권으로 구분을 안 했었는데요. 거래망이나 분선화 구조, 거래 특성을 감안한 모든 걸 다 해봤을 때 이것들은 현재 증권으로 분류를 할 수 없다. 또한 수요자가 가치 상승을 하는 기대 목적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서 하지 않았는데요. 중요한 점이 뭐냐면 ICO는 증권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니까 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시장에서 공개하는 것은 증권법 적용이 가능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의 결정을 하는 투자 정보를 홍보 담당들이 제공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왜곡된 투자 정보를 하는 책임에 지어야 되는 것은 증권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증권법에 해당된다는 것에 따라서 유틸리티 토큰, 그러니까 결제 토큰도 투자 전략으로 거래가 되면 증권으로 인정하겠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이런 거죠. 펀드에다가 비트코인을 넣고 그것을 근거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이 비트코인도 사실은 그러면 증권법에 해당이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현재 미국 SEC, 미국 증권위원 입장은 이대로임이나 비트코인은 증권으로는 분류할 수 없으나 ICO 상에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증권으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 뉴스는요. 보안이 강화된 암호화폐 신규 거래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규 거래소가 계속 개설되고 있는데요. 고팍스, 덱스코, 캐시어레스트, 지닉스 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신규 거래소들은 전부 다 보안이 강화됐다는 보안 경쟁력을 앞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코인레일이 해킹 사건으로 많은 신뢰도를 잃었었는데요. 신규로 되는 거래소들은 전부 다 보안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중 설명 방식을 이용한다든가 글로벌 클라우드와 협력을 해서 보안을 활용하고 있고요. 이웃으로 기축 통화로 사용하는 거래소도 등장하고 있고요. 거래 속도가 17편을 빠르거나 초당 60편을 주문할 수 있다라는 해서 신규로 되는 거래소들은 전부 다 보안을 앞장세우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뉴스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분석은 여기까지고요.